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날씨가 꽤나 추워져서 오늘 선생님이 이 캐스트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 수능날까지 25일 남아있는 시점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캐스트 영상으로 한번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말 그대로 10월 학평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가볍게 있어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실전모의고사를 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가볍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월 학력평가 선생님이 지금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공통과목에 대한 선별된 문항들 해설 강의를 전부 다 촬영하고 이 캐스트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입니다. 선생님이 매년 초에 커리큘럼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기출 생각집 맨 아래 강의에 얘들아 이 정도는 꼭 풀어보자 라는 문항들을 선별해서 강의로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올해 마지막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인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강의까지 끝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현역 친구들은요 당연히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테니까 그 시험 본 시험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해설 강의 그러니까 기출 생각집 아래 있는 강의를 통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우리 N수행 친구들은 혹시라도 풀어본 친구들은 당연히 해설 강의 듣고 공부하되 아직 풀어보지 않는 친구들도 당연하게도 풀고 얻어갈 점 잘 얻어가시는 시험지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10월 학력평가요. 일단 공통과목에 대해서만 해설 강의를 진행했고요. 선택과목은 그냥 해설지 보고도 쭉 풀만한 문제들이라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직 안 풀어본 친구들은 전문학 풀어봐야지. 그래서 각각의 문항별로 막 생소하다라는 문항들은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따라왔다면 충분히 풀 만한 문제가 됐을 거라는 거. 그런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한 문제는요. 아마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다 보니까 해설지가 제공이 되는데 해설지대로 풀어도 당연히 괜찮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공부해 오던 대로 선생님의 장점 중 하나 일관된 관점으로 항상 모든 문제를 풀어드리는 그러한 방법으로써 선생님이 13번 문제 그래 13번이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스포니까 혹시 안 푼 증거들은 그냥 빠르게 넘기셔도 괜찮아. 그래 지수함수 3개 주어졌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 주어졌는데 어? 두 지수함수 사이의 관계, 평행이동 관계가 어? 기울기랑 별다른 관계가 없으니까 계산으로 끌고 와야 됐네? 그런데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기울기를 관찰하기에 가장 예쁜 도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작도할까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아래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계산해도 괜찮고 이등변삼각형이니까 높이를 내리셔도 괜찮고 알았지? 그래서 기울기를 관찰하기에 가장 예쁜 도형 직각삼각형 그리고 근엄을 통해서 길이관계를 구한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항상 얘들아 지수로그 함수 문제에서 너희들이 마지막 계산관계에서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다가 뺑글뺑글 계속 돌고만 있는 친구들이 꽤 많단 말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만 계산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강의에서 잘 말씀드렸으니까 꼭 확인해줘. 그리고 14번 문제요. 14번엔 해설지랑 선생님 풀이가 아예 다르기는 할 건데 14번 풀이는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을 보여드린다. 게다가 첫 번째 우리 항상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관찰할 때 기현이 엄마, 신여사님 누구로 확인할까? 라는 걸 매번 연습하잖아.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 보기에서 아 나 이거 함수로 관찰하라는 거구나. 그럼 새로운 함수 이름을 붙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걸 배우시면 되겠다. 알았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삼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세균점 액수압의 합은 일정하다. 까지도 활용하는 풀이 다 보여드리니까 연습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15번이요. 15번 수혈의 귀납 적정인 이웃 한항 사이 관계식을 잡을 건데 AN이 사회배수일까? 사회배수가 아닐까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순방향과 역방향을 확인하도록 할 거고 적절히 표 그리는 연습 잘 해주시고 역방향을 그으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하다면 식을 변형하시고 전제조건 잘 체크하자. 대신에 미지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미지수로 설정할래? 세 번째 항을 미지수로 설정할까? 네 번째 항을 미지수로 설정할까? 두 가지 풀이 다 보여드리니까 강의 듣자. 알았지? 그리고 우리 뒤쪽으로 넘어가면 단답형이요. 단답형에서 20번 문제는 우리 뭐 요즘 컬렉션이든 커넥션에서도 연습을 좀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피적분 함수에 적분변수가 아닌 불청객 들어있으니까 불청객 밖으로 발라낸 다음에 식을 정리할 건데 다항함수 다 주어졌으니까 좌변과 우변의 최고차항의 정부를 비교한다. 개수가 뭘까? 차수가 뭘까? 얘 가지고 식만 계산 쭉 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다. 해보시면 돼. 그리고 21번이요. 21번은 우리 삼각함수 활용 문제잖아요. 얘 또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그 그림에서 야 복잡하니까 필요한 부분만 잠깐 잠깐 그려가면서 무슨 관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원이 주어지고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할선이 딱 보이니까 나머지 길이들 다 알고 있으니까 할선 정리를 쓰면 되겠다.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이 길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뾰족뾰족 또는 문제에서 주어진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라는 걸 이용한다면 코사인 법칙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고1 수학에서 조금 열심히 공부했다면 팝스의 중선 정리, 중선 정리라는 걸 활용해서도 두 번째까지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걸 챙겨주시면 돼요. 알았죠? 두 가지 풀이 다 보여드리니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22번은 계산하면 돼. 근데 마지막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그 앞부분은 어렵지가 않아. 삼차함수 주어지고 아, 이 정도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최고차 기수가 뭐가 돼야 될까? 그런데 이렇게 위아래로 그려진다면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아, 접선이 한계가 되려면 공통접선일 수밖에 없구나. 공통접선임을 확인하고 마무리 계산까지 깔끔하게 하시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찍은 이 문제들은 네 문제가 되겠고요. 네 문제에 대해서 풀이 방법 여러 가지들 다 소개해 드리니까 웬만하면 맞았다 하더라도 강의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공부해 주자. 알았지? 그래서 우리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또한요. 충분히 배울 점 많이 있는 문제들 잘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마지막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각자 알아서 잘 공부하고 있겠지만요. 어떤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당연하게도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략을 좀 세우고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험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라는 정도의 대략적인 방향성을 설정하셔야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실전 모의고사는요. 얘들아 단순히 풀고 채점하고 점수 이 정도 나왔네. 끝. 이 절대로 아니지.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듯이 너희들의 최고 목표 내가 무조건 몇 점은 맞아. 아니 최고 목표. 내가 이 점수는 맞고 싶다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점수는 내가 받고 시작해야겠다라는 최소 점수 하방을 좀 만들어놔줘야 돼. 그래서 내가 아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또는 국어 시험에서 조금 멘탈이 나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에서 최소한 몇 점 이상은 맞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한 두세 문제 만약에 못 푼다 하더라도 88은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세 문제 과감히 버리고 나머지 이제 27문제에 집중해서 어떤 식으로 최소한 이 점수는 만들어낼까 라는 것들을 평소에 연습해두셔야 수능날에 너희가 당황하지 않는다고. 알았지? 그리고 매번 강조하는 거 뭐야?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무조건 넘어간다. 1번부터 30번까지 모든 문제를 경험해보셔야 된다. 이거를 얘들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평소에 실전 연습을 안 해버리시면 수능날 넘기지를 못한다니까. 앞에 있는 문제에서 막혔을 때 넘어가는 연습을 평소 해주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샘 모의고사는요. 컬렉션 시즌 1은 이제 이미 전부 다 절판이 되었고요. 시즌 2와 시즌 3 9월 평가원을 반영한 모의고사가 돼요. 그래서 9월 평가원을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즌 2 충분히 할 만한 문제가 될 거고 시즌 3는 시즌 2에 비해서는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얘들아 수능이 9평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라는 것까지 잘 연습할 수 있는 시험지가 될 거야. 알았지? 그래서 지금 무엇을 먼저 풀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 각자 상황에 맞춰서 순서를 정해드리진 않아요. 당연히 두 시즌 다 당연하게도 공부할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시즌 2와 시즌 3 통해서 열심히 잘 공부하시고 실전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점수 잘 받을 수 있게 해보자. 알았지? 그래서 얘들아 우리 항상 뭔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야씨 하루만 더 있었으면 또는 야 일주일만 더 있으면 내가 이 점수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꽤나 많이 하지 않나? 벌써 20, 벌써? 라고 생각하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아직 25일 정도 남았어 얘들아. 당연히 우리가 뭔가 드라마틱한 성적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포기해버리면 내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성적조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끝까지 파이팅 하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학교 얘들아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조금은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열심히 잘 공부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10월 교육청 뿐만 아니라 컬렉션 모의고사 시즌 2, 시즌 3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따라오도록 합시다. 알았죠? 아마 얘들아 오늘의 이 퀘스트 영상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퀘스트 영상을 이제 우리가 수능 몇 주 전에 이제 샘이 마지막으로 올리도록 하기는 할 건데요. 샘이도 항상 이 시기 되면 이제 조금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죠. 열심히 저를 이제 믿고 열심히 따라온 친구들 당연하게도 좋은 성적 얻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세임도 남은 강의들 잘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깐요. 열심히 잘 공부하시고 체력관리 잘 하시고 멘탈관리 잘 하시고 맛있는 거 잘 챙겨드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래서 수능날까지 우리 매시간 치열하게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알았죠? 좋아요.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